전쟁이에요, 전쟁. 전쟁 시민의 비상 상황입니다. 오늘 공연은 제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제가 최대한 연결을 시켜볼 테니까 제발 선생님, 이 난리만 좀 가라앉히면요. 잠깐만요, 잠깐만요, 스톱. 아, 좋습니다. 그럼 제가 딱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아, 이거 이재민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말이죠. 그, 그 공연하는 그쪽에다가도 제가 그 한 50명 수용을 시켜놨거든요. 지금 약이 바짝 올라있거든요. 그러니까 최대한 그 사람들 피해서 준비해주세요. 엄마, 저게 뭐야? 아, 쳐다보지 마.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이 싸워나서 날 잡고 논대. 돈 많아ют acontecer. 돈 많아. 안 되냐니까. 안 되ינו야, 그로워. 아니, 미치겠다니까. 아, 기가 빠져가지고 깜짝을 안 해요. 어? 아니, 무슨 한 끼 하지? 당신 콘트라베이스 팀파니, 한 끼는 다 있지. 드렉터? 아니, 드렉터는 지금 물난이나 쪽으로 다 빠져버레이다니까. 오는 데만 2시간 걸린대요. 이 밥자루도 다 부러지고. 여보세요? 예 거기 트랙터 대화하는 데죠? 예 저희 악기가 지금 막 망가질라 그래가지고요. 아 지금 3시간이 말이 돼요 지금? 예. 아 승진한 사람아 지금. 내 컴퓨터이가 지금 다 포개질라 그러는데 지금. 예 죄송한데 잠깐만요. 아 여보세요. 여보세요? 끊어? 끊었어? 선배 좀 조용히 좀. 아 시끄러워. 아 너 왜 그러니. 여보세요? 두루미 씨. 이거 이거 봐 이거. 이거 강마회가 싸인해야 하는 소리인데. 이거 여기하고 여기 싸인 좀 받아. 강마회요? 나 안 가요. 아 좀 가. 야 강마회 지금 일해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박살이다. 야 누미 씨도 좀 이뻐하자. 좀 갈아줘. 아 싫어요 절대 안 가요. 여보세요. 뭐라고요? 수도관리 터져? 요즘 급해서 그런데. 물을 아주 뿜어라 뿜어. 알았어 알았어 갈게. 아 그래요? 알았어 간다고. 야 이거 놓고 간다. 싸인해야 된다 싸인해. 알았다고 간다고. 김 기자님. 김 기자님. 김 기자님. 고 그렇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너무 조용하다. 여긴 천국이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비켜. 선생님. 여기 서류에 사인 좀. 일하는 거 안 보여? 기다려. 근데 여기 여러 군데 사인이 급하고 뒤에 설명이 다 돼 있어요. 아팠어? 예? 요 며칠 안 보였잖아. 본가에 갔었나? 아니요. 그럼 놀았어? 건우가? 아닌데 건우 합창에 지휘에 정신 없었는데. 바람났어? 건우랑 잘 지내. 그만한 놈 없어. 참 입에 과자 넣긴 말이야. 건우한테도 보여줬나? 선생님. 저 건우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누가 뭐래? 사귀고 있잖아. 근데 건우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. 좋아하고 있는 것 같던데. 아니요? 좋아해. 내가 알아. 정말요? 선생님 정말 그래요? 저 다른 거는 얘기하는 거예요. 저는 다른 거는 얘기하는 거예요. 젊고 이쁘고 착하고 잘생긴 거는 말고요. 늙고 못되고 이기적이고 배배 꼬인 미운 건우요. 죄송합니다 선생님. 저 엿들을 생각은 아니에요. 다시 말해봐. 누구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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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행 때 Titleage of theulknews